안녕하세요. 판례공고 문장기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판례공고 형사 골프장 캐디와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도 11950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캐디가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죠. 피고인은 골프장 캐디였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3명과 같이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8번 홀에서 A라는 사람의 공은 카트 통행용 바깥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와 B라는 사람의 공은 전방 40m 앞에 전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C의 공은 그 앞에 벙커에 있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B를 태워다 주고 A의 공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 카트 들어있는 공을 태워야다가 넣어준 거죠. 넣어주고 나서 골프장을 건네주고 그 다음에 골프장을 건네주러 C의 공을 찾아서 전방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피해자의 그 A라는 사람의 공이 있고 40m 안에 피해자와 B의 공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카트 도로에다가 차를 세운 다음에 A의 공을 찾아서 여기다가 넣어준 거죠. 그리고 자기는 C의 공을 찾으러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B는 카트 안에 있었는데 이 카트가 A의 치는 타구 앞쪽 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A가 공을 쳤는데 이 공이 피해자를 딱 맞아가지고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캐디에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죠. 캐디의 주인공이 있느냐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피해자와 B는 카트를 타고 있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피해자와 B가 따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카트를 타고 있었고 그 카트를 캐디가 앞쪽에 세워놓은 거예요. A의 공 옆이 아니라 앞쪽에다가. 그러니까 A는 캐디가 공을 여기다 놔두니까 거기서 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을 놔뒀더니 카트의 뒤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맞아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거죠. 캐디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캐디는 타구 진행 방향의 다른 사람인지 확인해야 되고 안전한 이동 경로, 안전한 길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쳐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한 통로나 이런 걸로 이동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카트가 카트에 피해자 B를 태운 상태에서 A의 타구 앞에다가 정차시켰다면 피해자 피해와 B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 된다. 공 자시해 봐라. 조심해라. 공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우리도 없이 피해자 일행이 피해자가 그대로 준 상태에서 가버린 거죠. C의 공 찾으러. 그리고 A한테도 피해자와 일행이 안전한 위치를 갈 때까지 두 번째 차단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줄 의무가 있었어요. 두 개가 없었다. 따라서 캐디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대법원을 본 거예요. 두 가지죠. 피해자의 등.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안전한 위치로 이동을 해야 돼요. 안전한 위치로. 유회두고 타구의 앞쪽에 입증하지 않게 유회두고 혹시 아프게 가있게 된다면 이 사람들한테 공 조심하라고 말을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갈 때까지 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둘 다 안 했다. 세 가지가 문제죠. 카트를 앞에 세운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은 거 이 세 가지 안 했다는 것이 업무상 과실이 돼서 A의 타구에 맞은 B 피해자. 피해자가 타구에 맞았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된다라고 본 거죠. 이 골프장의 캐디, 경기 보조원이라고 하죠. 캐디는 경기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위험성을 예상하고 위험을 미제에 반지할 조치를 의무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프를 자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1년에 한두 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이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이나 이런 거는 캐디가 훨씬 많이 안다는 거죠. 따라서 캐디가 그런 주의 의무를 계속 환기시켜줘야 되지 이 사람들은 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모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 뒤쪽에다가 카트를 세워야 되고 카트를 앞쪽에 세우게 되면 반드시 타구를 주의할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운동 경기 이런 경기에는 참가하는 자도 경기주를 준수하고 주의를 살펴서 사회의 경과를 방지하는 미연의 방지 의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A도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A도 있지만 어쨌든 과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A도 계속 과실이 있죠. 과실이 있죠.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결국은 캐디도 과실이 될 수 있고 A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앞쪽에 있게 되면 뒤쪽에 있는 사람은 공이 치니까 조심하세요.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비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말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좀 특이한 사례여가지고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